일본과 미국 방문 준비에 바쁘던 지난해 11월 1일, 소련이 지하 핵실험을 시도했다는 중앙정보부 해외팀의 보고를 듣고 은근히 화가 났었다.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핵폭탄 개발에 열을 올리나? 또 전쟁을 벌일 판인가? 중공의 모택동도 핵실험을 강행하려 하고 북한 김일성조차도 측근을 소련으로 급파해서 정보 수집에 열중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다. 이참에 국민을 안심시키고 대해 북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성명을 1961년 11월 2일 발표하였다. 진해안은 전 국민과 세계의 모든 자유와 평화 애호 인민 앞에 보니는 소련의 야만적이며 발광적인 핵폭발 실험의 감행을 규탄코자 한다. 지금 세계는 사상 일찍이 보지 못하였던 공포와 불안에 처해 있다. 적색 제국주의 소련이 입으로는 평화를 고창하고 공존을 주장하면서도 손으로 살력을 지휘하고 파괴를 자행함은 초대형 핵폭발 실험으로 더욱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우리가 그들의 저돌적 행위를 규탄하고 그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죽음의 죄가 공산권 내에 선량한 인민을 포함한 전 세계 인류의 건강과 후세 자손들 자체에 미치는 결정적인 불행에서부터 현 세대를 구제해야 한다는데 있다. 본인은 전 인류를 멸망에 이끄는 소련의 무분별한 대기권 내에 초대형 핵폭발 실험에 항의한다. 또한 전 국민과 전 세계 인민이 이 항의와 호소에 참가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산 도배의 제거가 있어야만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기에 전 국민의 반공 의식을 새로이하고 자유세계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강조한다. 사실 지난 1961년 9월 15일에는 미국에서도 핵실험을 강행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케네디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여 네바다에 있는 핵실험 장소에서 저성능의 지하 핵무기 개발 실험을 하였다고 공개하였다. 이에 비해 소련은 비밀스럽게 핵실험을 지속하고 있었다. 마침 해병대의 인천상 육작전 참전 기념 행사를 위해 최고회의 각 분과 위원장들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원충현 공보실장 등을 대동하고 강화도를 방문하고 있던 와중의 소식을 들었다. 행사를 마치고 조개칼국수로 오찬을 한 뒤 커피와 담배 한 대를 피우는 휴식시간에 자연스럽게 핵무기에 대한 얘기가 주제로 등장하였다. 우리도 핵무기 하나 가져야 하는 게 아닐까? 이주일 장군이 지나가는 말처럼 원실장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한다. 지난 정부에서 원자력연구소를 만들고 미국 지원을 받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긴 합니다. 현재 원자로 한기를 건설 중에 있고 실험을 위해 추가적인 동의원소를 미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미국 측 의도와 협력에 부합하여 우리도 조금씩 원자력 연구에 힘을 쏟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 일천하고 막연한 감도 있다. 몇몇 연구진 박사들이 미국을 오가면서 개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에 더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조직을 만들고 재정적 지원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역량으로는 재정도 기술도 부족하기만 하다. 지난번 백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서 소련의 위협과 소란 전술 속에서 서백림과 유럽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토가 여러 국가 군대로 구성되는 중거리탄도 미사일 부대를 설치하는 집단 방위 동맹에 합의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자국의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여 나토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임시 조치로서 폴라리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국 핵 잠수함 5척을 1963년 말까지 지중해의 정박 중인 미 제육함대에 배속시키기로 했답니다. 김종필 부장이다. 서백님보다도 우리 실정이 더욱 절박합니다. 후르시처프나 모택동, 김일성 모두 위험인물입니다. 지속적으로 미국 측에 핵 잠수함의 한반도 주변 배치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위원장 몇이 이구동성으로 나선다? 일단 원자력연구소 운영에 집중합시다.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켜 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핵무기 개발을 할 역량이 갖춰질 겁니다. 미국이 반대를 하면 우리가 핵무기 실험을 할 방법이 없어요. 원자력연구소 운영에 집중합시다.